오늘 영, 오늘 한여름 특집을 맞아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넉살 또 커피 안 주다가 커피, 커피 외쳤잖아요. 커피 좀 주면 제발. 커피를 안 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2년 반 만이구만. 그냥 커피가 아닌 메가 사이즈 커피를 드립니다. 너무 좋아. 사이즈 마요. 1까지 마시겠어. 이거 오늘 몇 년 치 한 방에 먹네. 잘 됐다. 비행 후 먹는 멜론 케이크와 커피 제공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할 게임을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신상. 한여름. 글자 카드가 떴습니다. 글자 카드가 떴습니다. 한 글자를 여러분 선택하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게임이 뜨는데요. 조명 씨부터 골라주시죠. 름. 름. 름 보여주세요. 너 이름이 뭐니 떴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추억의 간식편. 너 이름이 뭐니 우리 멤버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이죠. 너무 재밌어. 잠시 후에 추억의 간식이 뜹니다. 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간식이 LED에 뜨는데요. 간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간식 게임 모두 일어나서 스타트를 합니다. 첫 번째 추억의 간식.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많이 먹으셨죠. 자 이거 많이 먹으면 빨리 킥. 알사탕. 실패. 선아. 그 사랑 들어가죠. 뭐라고요? 정답. 사랑. 캔디. 캔디. 40% 정답. 피오 빨랐어. 피오 빨랐어. 다 사랑 캔디. 실패. 킥. 사랑방 캔디. 어? 60% 정답. 세윤. 사랑세윤. 세윤. 사랑방 사탕. 60% 정답. 사랑방. 자 문세윤 글자 수도 맞습니다. 뭐라고 했죠? 사랑방. 캔디 했어요. 안 했어 해봐 안 했어. 선아. 캔디 했어요. 안 했어 해봐 안 했어. 선아 빨랐어요. 사랑방 캔디. 실패. 나를. 나를. 사랑방 보석. 실패. 나도 그건 좋아. 세윤. 사랑방. 사랑방 선물. 맞아? 맞아? 선물이야? 진짜? 정답입니다. 대박. 로봇 파이팅 좋아. 사랑방 선물입니다. 으쨰. 커피 맛있지. 케이크보다는 커피가 당기네요. 커피 맛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두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향이 좋고. 우와. 전체 다 멜론이야. 우리 오랑이 잘해. 우리 오랑이 잘해요. 부유. 주세요. 어떤 간식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알죠? 저거 저거. 알지? 승호. 이거 알죠? 알지? 승호. 이거 젤리잖아. 승호 씨 세대였나요? 승호. 개구리알. 키. 맞다. 50% 정답. 60% 정답. 나래. 개구리알 젤리. 실패. 선아. 개구리 젤리. 실패. 개구리 젤리는 좀 무섭지 않을까요? 태연. 태연. 무섭지 않을까요? 태연. 올챙이. 올챙이는?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 앞다리가 쏙. 뭘 앞다리가 쏙. 자 실패. 앞에 뭘 붙여요 앞에. 앞에 정석 씨. 정석. 청개구리알. 청개구리알. 선아. 실패. 황소개구리알. 신. 실패. 신. 맛있는 신. 실패. 신. 맛있는 개구리알. 맛있는 개구리알. 글자 수는 맞습니다. 1회. 1회. 연못 속 개구리알. 실패. 속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담. 다 좋다. 속담. 다 좋다. 정석. 정석 됐다. 우물 안 개구리알. 뭐라고요? 우물 안 개구리알. 아. 우물 안 개구리알. 정답입니다. 야 우물 안 개구리알. 아 진짜. 이거 맛있었는데. 속담을 일단. 감사합니다. 정석 님이 두 번째로 먹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죠.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같이 먹어야 돼. 어때요? 어때요? 먹자마자. 어떡해.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위에만 먹고. 따로 먹지 말고. 한꺼번에. 밑에까지 같이. 빵까지.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오오오오. 오오오오. 가까이 암범이 남아있는. 아직. 그냥. 신동현 씨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 살짝 신동현 씨 보고 얘기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풀렸어. 아 그래요. 마피아의 삐짐이 지금 살짝 풀린 것 같아요. 드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음 추억의 간식입니다. 아 이거는 다 먹어봤을 거에요. 보여주세요. 알죠? 예죠? 알죠? 예죠? 키 빨랐어요. 알죠? 선아. 키 빨랐어요. 밧두렁. 아 맞아요. 실패.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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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두렁 밧두렁. 실패. 논두렁. 50% 한 해 한 해. 한 해. 논두렁 옥수수콘. 실패. 논두렁 옥수수콘. 실패. 진짜 오빠. 논두렁 밧두렁 아니야? 원판치로 해서. 실패. 실패. 오빠가 이상해요. 선아 씨. 선아. 선아. 아니. 왕판치 쓰리각낭이. 오빠. 선아 씨. 왕판치 쓰리각낭이. 투각낭이. 아니. 투각낭이인가? 여배우님한테 지금. 투각낭이. 왕판치 쓰리각낭이가 뭡니까, 지금. 아니. 재미있어. 재미있어. 완이 맞아, 완이. 승우 씨. 틀렸어요? 틀렸다. 논두렁 들었나요? 땡땡. 앞에 뭐가 붙어요? 뭐예요? 킥. 강원도 못들어. 아니. 저거 먹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실패. 우리 도레미들끼리는 참 이게 많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게 참 많아. 멍청이 멍청이. 오늘도 우리는 이걸 하나 만들었네요. 싸움. 마피아. 주명. 주명. 마피아.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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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넌 두라. 아유. 맞아. 넌 두라. 맞아. 정답입니다. 추억의 농주렁입니다. 왕주렁 농주렁 아니에요. 우리 파일럿이 기세가 좋습니다. 주명 씨까지 먹게 됩니다. 하나 골라주시고요. 여기서 신도입 씨가 여기에서 도착이 안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예전으로 더 과거로 가야 돼요. 그럼 그냥 감자랑 고구마밖에 없는데 찐감자고. 찐감자고. 낼 수가 없잖아요. 흙. 흙. 감자고구마. 구황작물 위주로. 흙. 칡부리. 칡부리. 나무 껍질. 나무 껍질. 나무 껍질. 나무 껍질. 나무 껍질. 차루비아. 진달래. 개미. 개미. 자 갑니다. 메뚜기. 메뚜기. 다음. 메뚜기. 자 다음. 메뚜기. 다음. 보여주세요. 키. 아 이거. 키 빨랐어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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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찌기 소다. 아니야.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실패. 맞는데? 스모어. 깜찌기. 뿌요소다. 실패. 피오. 안 피오. 깜찌기 소다 뿌요뿌요. 실패. 아니야? 이번에도. 순서하다는가? 앞에 붙습니다. 태연. 엉금엉금 깜찌기 소다. 실패. 달팽이가 지금 어때요? 선호요. 선호요. 달팽이가 웃고 있는 거죠? 네. 웃고 있는 달팽이. 뿌요뿌요. 신. 뿌요뿌요. 깜찌기 소다. 스마일. 깜찌기 소다. 실패. 아니. 지금 생김새를 좀 보면 어떨까요? 보면 어떨까요? 달팽이가 어떻게. 태연이. 태연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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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눈이. 그렇지. 오. 그런 것 같아. 깜찌기 소다. 맞아 맞아.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뭘. 왕눈이를 보여줄게. 왕눈이 달팽이를 보여줄게. 목으로 표현합니다. 쓰리. 투. 원. 큐.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왕눈이. 깜찌기. 소다입니다. 달팽이가 아니라 왕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못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게임 체인지. 게임 체인지. 게임 체인지. 게임 체인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석 씨가 하나 골라주시죠. 한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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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스. 음성 지원 게임입니다. 음성 지원 게임입니다. 대사. 연기파 배우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LED 화면에 영화와 드라마의 대표 장면이 뜹니다. 음성 지원 되는 명대사를 정답입니다. 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 점수도 포함이 됩니다. 긴장을 좀 해주시고. 정석이 형이 대신해주면 안 돼요? 연기 점수 봐야 돼요. 갑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나왔다. 바로 나왔다. 의사생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여러분. 어? 하네. 다 치는 거. 귀엽지? 응? 그쪽 별이에요. 그쵸? 그쪽 별입니다. 조금 더 길게. 나래. 나래. 레디. 액션. 귀엽지? 반했지? 실패지? 뭐야. 그게 뭐야. 안 들린다는 느낌 같은데. 동현이 형 해봐. 동현이 형 해. 김동현. 귀엽지로 하니까. 김동현. 귀엽지로 하니까. 레디. 액션. 나 귀여워? 나가주세요. 아니 해보려고 해도 돼. 나갔다 와라. 키. 키. 내가 귀엽지? 내가. 내가 스타트 좋습니다. 내가. 선화. 내가 마. 많이. 내가 너무. 귀엽지? 앞에 다 맞아요. 앞에 다 맞아요. 내가 너무? 정석 씨 힌트 있습니까? 네. 어. 내가.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선화. 선화. 내가 너무. 조금. 왜. 선화 씨. 귀엽지? 네. 내 힌트가 맞나요? 어어.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잠깐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러니까 마피아로 의심 받죠. 아. 개다. 아니야 아니야. 왜 마피아 같아. 어? 좀 제발. 같은 게임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아아.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어? 지금 뭐예요? 동그랬어? 동그랬어? 히. 히. 내가 너무 귀여워 보이나? 어? 이런 쪽이에요. 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귀엽. 땡땡. 히오. 히오. 내가 너무 귀엽나 봐. 천혜입니다. 귀엽나 봐. 그냥. 나 봐. 거울. 나 봐. 내가. 귀엽나 봐. 뭐야. 히오가 천혜입니다. 교수님이 바쁘시죠? 저 야식한테요. 제가 조금만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넌 어떻게. 200원에 물은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내가. 너무 귀엽나 봐. 브러닝 투인지 몰랐어. 자, 이렇게 되면 언피오에게도 커피가 제공이 되고요. 너무 심심해. 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연기까지 볼 거예요. 오케이. 도영. 천수. 아, 이 걸음이 내가 찍지 않아. 동현. 아, 이 걸음이 내가 찍지 않아.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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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날.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목욕가운이라는데, 목욕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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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감 실패.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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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액션.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자, 연기 좋았다. 스냅. 자, 잠깐. 목욕감을 줬어. 모욕이라고 정확히 했잖아, 모욕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섯 명이고요. 아니, 막장 기다리고. 아, 여섯 명이네요. 예, 날에서 서 있는 거네요. 나 서 있는 거예요? 예, 예. 보여. 추세. 헉, 선아. 선아. 선아 빨라요. 선아. 잠깐만요. 선아. 선아 빨라요. 선아. 잠깐만요. 어, 감정 잡고 오케이. 자, 옆에 좀 역할 승호 씨가 좀 받아주시고. 자, 갑니다. 레디. 네. 액션. 엔지. 컷.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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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결심. 아니, 아니야.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마지막에 영화 진짜 존스럽다. 마지막에 제목을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 완전 무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헤어질 결심. 와, 영화를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 놉니다. 승호. 승호. 액션. 액션.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스타트는 괜찮았어요. 약간 발음이 좀... 비슷한 결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으신데. 비슷한 결이에요. 발음이 안 좋다는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아니. 일부러 하신 거죠. 일부러. 자, 동현. 동현. 내가 뭐냐. 내가 실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실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아? 싫은 거 말고. 더. 더. 싫지 않고 더. 내가... 승호. 승호.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 맞는 것 같아.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승호 씨는 이제 여유 있게 먹게 되고요. 남은 멤버는 이제 다섯 명. 나, 승호야. 간식은 네 개 뿐입니다. 아, 쫓긴다, 쫓겨. 보여. 조수. 정우섭 씨. 자, 소리 짓고 있습니다. 소리 짓고 있어요. 이게 범위 형이, 이게 범위 형이 흉났어. 맞아, 맞아. 제법 아까워. 한 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레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액션. 사과해요, 나한테. 알았어, 이제 마피아 게임할 때 안 죽일게요, 형. 마피아 게임할 때 그 감정을 살려서 멤버들한테 시작.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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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 어떡해. 사과해요, 나한테. 박범 씨가 항상 이거 따라 하는 거잖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메가커피까지. 게임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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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갑니다. 게임 체인지. 이번 게임. 아. 신발. 그렇지요. 이번 게임은 바로. 마지막 엔딩을 듣고 이 노래가 뭔지를 맞히는 겁니다. 끝부분만 듣고 맞혀야 되는데 못 맞히면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가수 먼저 그리고 제목 맞혀 주시면 됩니다. 들려. 나 뭔지 좀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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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난 거야? 어? 이게 끝난 거야? 이게 끝난 거야? 어? 알 것 같아? 모르면 앞쪽으로 좀 더 가는데. 아, 얘 좀만 갈까요? 던져봐요. 살짝 앞으로 돌릴게요. 어? 템블리. 아, 이거. 이게 뭐야?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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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연예인. 웃으시잖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이건 어떻게 맞혀? 다음 엔딩을 공개합니다. 들려주세요. 내가 아는 거 맞나? 시크릿? 별빛탈빛? 본인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아이씨 선아! 선아! 아이씨 선아. 시크릿 별빛탈빛. 정답입니다. 자, 선아 씨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 여러분, 이 게임 끝나면 저희 이제 인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오랜만에 신동엽, 김동현이 붙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죠. 자신 있어요? 정답을 흘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0% 정면 승부 한번 해 보시죠. 닥쳐. 레츠 고, 승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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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닥치라고? 엔딩. 엔딩. 돌려. 주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태연 씨. 진짜 라이벌이야, 저 둘. 태연 씨, 알려주지 마세요. 태연 씨, 알려주지 마세요. 어?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닙니다.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닙니다. 윈도우 꺼지는 소리. 윈도우 꺼지는 소리. 이 게임이 유난히 약하거든요, 제가. 저도요. 이게 약해요, 제일 약해요. 자, 좀 전으로 가죠. 좀 더. 자, 좀 더 전으로 돌릴게요. 아, 이거 왜 몰라. 아, 이거 왜 몰라. 아, 알려주시면 안 돼요, 태연 씨. 알려주시면 안 돼요. 태연 씨,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우리 다 잃는데도. 우야. 라. 라. 아, 목소리가 좀 비슷하네. 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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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 줘야지, 맞춰줘야지. 뭐라고요? 조정석. 네. 아, 가수 출신이신가? 앨범 내셨어요? 50%. 앨범 내셨어요? 좀 더 앞으로 돌려요. 제목이 헷갈려. 다시 한번 들려줄게,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앞으로 자꾸 감아달래. 신. 딱 꽂혔죠? 이제 번쩍하신 거야. 조정석. 그렇죠. 아로하. 천답입니다. 천답입니다. 조정석의 아로하 커피를 마지막에 탑승을 합니다.